안녕하세요. L.S. 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L.S. 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 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두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0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염수환 이사고요. 오늘 국내 정시에 정말 이게 한국 정시에 정말 답답하시죠. 참 이런 시장에서 투자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만한 장입니다. 미국은 또 올랐는데 빠질 땐 더 빠지고 또 막상 미국 오르는 날은 또 오르지도 못하고 또 빠지고 시장이 좀 답답한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오늘 물론 삼성인자 하이닉스는 좀 선전을 했지만 다른 업종들이 좀 부진했던 게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정시는 좀 아쉽게도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은 좀 그래도 반등했던 이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스탠리 드로케밀러의 좀 발언이 있었고요. 또 아마존이 원전에 투자하는 요새 원전주 난리가 났죠. 이게 사실은 다 전력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지난달부터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쓰리 마일 섬 이미 가동이 중지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해봤는데 아마존까지도 이제 원전에 추가 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서 원전주가 많이 올랐고 또 전기의 시대가 곧 도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는 우리가 AI 하면 반도체 생각을 많이 했지만 반도체 다음은 사실은 또 이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가 화석연료 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LNG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 기자재, 전력망, 변압기, 전선부터 되게 많죠. 그 산업 사이클이 이미 뭐 주가들은 많이 오른 편이지만 구조적으로 계속 좀 좋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삼성은자가 하이닉스 아시아 마케팅 후기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했다고 합니다. 또 HBM 생산량 증가가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티 증권이 반도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을 해줬고 TSMC가 실적 발표 오늘 했습니다. 그냥 뭐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단한 기업이고요. 어제 한번 이제 건설주 그 한번 말씀을 좀 드렸죠. 보고서 근데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조선비재에서 또 공사비가 좀 꺾인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고 반도체 한 두 가지 보고서하고요. IT 업종 보고서랑 에너지, 천연가스 얘기 그리고 그 안에 SK가스 들어가 있고요. 또 조선업 관련해서 NIL이라는 일본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 CEO가 얘기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퀀트, 현대모비스, 일진전기, 녹십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죠. 아 여기 카페24가 왜 빠져있죠? 카페24도 있는데 카페24는 아마 신한투자증권인데 제가 이름은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스탠리 드로케밀러가 큰 실수했다. 오늘 미국 나스닥, 다오가 많이 올랐는데 은행주가 많이 올랐고요. 급락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강한 게요. 급락하고 바로 올라요. 정말 강한 거고 엔비디아 또 급등했고 모건스텐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CFRA 리서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전략가가 증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대선이 있는 해 9월은 하락세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 대선 연도 마지막 2개월 동안 시장은 거의 매번 올랐다. 투자들도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은 트럼프에 배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엔비디아가 3% 올랐는데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라이 드로케밀러가 엔비디아 많이 팔았다고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언급을 했죠. 근데 후회 안 돼요, 지금. 다시 재매수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ASML은 추가금 나겠습니다. 이제 이 엔비디아는 별개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너무 사재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중국이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에 혹시 미국이 규제할까 봐 미리 ASML로부터 장비를 선구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구매를 많이 할 이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매출 감소 언급했죠. 이거는 뭐 ASML의 문제죠, 사실. 단도체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바로 급등해버렸어요. 4.7%.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ASML 주가 폭락을 그냥 확대해서 하지 말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영향이 오늘 바로 미국장에도 ASML은 덧빠졌지만 그건 중국 이슈라는 거죠. 큰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ASML한테는 조금 영향을 주겠죠. 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는 혼조세였고 원전주가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뉴스퀘일 파워가 하루에 40% 오클로가 42% 그냥 미친듯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원전에 투자한다. 금융주 실적 좋았고 유나이티드 항공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스탠리 드러케밀러가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 매도는 자기 실수다. 이 전설적인 투자도 실수라고 했고 근데 지금은 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빠지면. 빠지면 사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상 최고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승리를 시장이 이제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과 은행주가 오른다는 건 근데 사실 은행주 오르는 거는 트럼프 때문에 오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 강세에는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지진 안 한대요. 트럼프는 거짓말쟁이고 헤리슨은 이제 법인세 인상 등으로 좀 기업들한테 좀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이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다 가져가면 이제 증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증세할 거거든요.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화당이 압승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원전에 5억 달러 투자. 이것 때문에 요새 아주 오늘도 원전주가 미국도 난리가 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빅테크들의 발전소 투자 이어지고 있고 AW였으니까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죠. 여기랑 도미니언 에너지가 워싱턴과 버지니아에서 소형 모드롱 원자로 우리 SMR이라고 우리 원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번 함께 배우기 또 SMR 있으니까 그거 한번 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배우기 해놓으면 좋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다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기사 딱 볼 때 SMR이 뭔지 딱 이제 알 수가 있고 모르면 한 번 더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는 물론 이제 검색이 좋으니까 뭐 검색해서도 보셔도 되고요. 기본 지식을 아시면 좀 빨리빨리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원자로를 이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민간 소유의 첨단 원자로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엑스에너지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SMR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엑스에너지가 오늘 그 DLENC 아시죠? 오늘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 이유가 DLENC가 엑스에너지랑 같이 협업해요.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다 보니까 주가가 또 오른 거죠. 그래서 엑스에너지 또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도 있지만 뭐 건설사 주가에도 영향을 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SMR은 이제 작죠. 이제 소유의 모드로 원자로고 공사기간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SMR은 시간이 아직 상용화까지 여러분 이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상용화는 오래 걸려요. 28년 이상 아마 그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술 개발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가는 벌써 움직이는데 그 점은 좀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원전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렸나요? 아무튼 투자하실 때 주가 안 좋을 때 투자하셔야 돼요. 주가가 부진하고 막 이렇게 내려갈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그리고 좋을 때 오히려 조심하고 왜냐면 업종은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이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관심 없어서 막 이게 버림받고 있을 때 얼마 전까지 버림받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가 투자하기 좋은 거고 이젠 또 이제 원전주가 막 대세다 막 이러면서 팍 오르죠. 오히려 조심해야죠. 냉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원전주는 기본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건데 핵심이 이거예요. 전력이 엄청 필요해요. AI 때문에. 근데 폭력 태양광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도미니언 에너지는 이제 버지니아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력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향후 15년 동안 전력이 85% 증가할 거로 전망을 했고 AWS는 이제 버지니아 전역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만든대요. 거기에 원전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또 이거 말고도 발전회사인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계약을 체결해서 워싱턴주에서 4개의 SMR을 개발하겠다. 결국에 원전,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ESS, 변압기, 열교환기, 폐열 회수기, 이게 천연가스 발전소에 들어가는 복합화력, 또 배터리, 이런 게 다 여기 포함된 기자재거든요. 기자재면서 이제 그 발전을 하는 이제 부분이죠. 전력 생산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좀 에너지 전환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메가 트렌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IAA가 제가 이거 세계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어제 이제 봤거든요. 근데 보다 사실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400페이시짜리고 0으로 돼 있어서 그거 어떻게 제가 다 읽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읽어볼 생각이에요. 시간이 나는 대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혹시 정리가 되면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핵심은 연합뉴스에서 벌써 이렇게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그 2020년대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2030년 근처로 가면 화석연룡 공급까지는 간대요. 대신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이건 우리가 뭐 생각해도 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게 좀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030년까지는 어쨌든 저탄소에너지가 전세계 전력의 절반 이상. 예 할 것 같고 그 즈음에 화석연료가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지금이 정점이 아니고 계속 증가해요. 근데 그러다 꺾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석유수요가 2030년 이전에는 하루에 1억 200만 배럴 2035년에는 9,900만로 주는 거죠. 전기차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역사에서 우리는 석탄시대와 석유시대를 경험했고 그러니까 항상 투자하실 때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정말 큰 변화죠. 지금 2030년이 멀어버지지만 벌써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연관된 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도 있고 전기차도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산업이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죠. 이건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물러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계속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중국이 또 이런 데 큰 역할을 하고는 있죠. 중국이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청정에너지 저한에 대한 추진력이 커지고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궤도의 진입학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배출량을 못 줄이면 2050년에 기온이 온도가 섭씨 2.4도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1.5도 이상 상승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파리 기후협약도 했고 친환경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정도 투자해도 안 돼요. 1.5도를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만약에 그대로 냅둬가지고 2.4도 오르면요. 산호초의 99%가 사라지고요. 이건 제가 찾아본 겁니다. 직접. 이건 기사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99%가 사라지고 멸종위기에 처하는 생물종물 수가 1.5도 상승과 비교해 2배 옥수수 생산량 18% 감소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50% 증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뭔 일이 날지 몰라요. 인간의 목숨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룰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돈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 돈 문제예요. 비즈니스 관점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네가 해. 난 거기 평생. 이런 주의예요. 대구. 그게 많죠. 뭐 내가 안 하면 다른 나라가 하겠지. 뭐 이런 식이죠. 사실. 그래서 이거 공감대 형성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에서 앞으로 큰 사이클이 온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을 좀 그리는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 아시아 마케팅 후기인데 골드만삭스. 여기 출처는 엄브렐라 리서치 제2의 주식투자 교실. 여기가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메모리와 HBM 요즘에 공급 강의 가능성 우려가 좀 큰데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HBM 좋다. AI 메모리 괜찮다. 그래서 하이닉스 좋게 본다. 삼성은 좀 안 좋긴 했지만 벨루가 매력있다.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하고 코어스는 TSMC가 만드는 AI 반도체 있죠. 그거 만드는 이제 그 방법이죠. 그걸 코어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성장하고 있고 주요 고객의 타이탄 HBM 공급 그리고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공급 강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내년에 HBM 공급이 부족할 거예요. 근데 모건스탠닌은 반대로 얘기했죠. HBM 공급 과잉 간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모건스탠닌은. 근데 골드만삭스는 아니다. 공급 부족이다. 투자들과 미팅을 해봤더니 대부분 이런 전망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재고가 증가하고 또 이런 HBM 영향을 좀 감안했을 때 향후 몇 분기 동안 중간 사이클의 재고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들마다 좀 다른 게 여기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죠. 재고 증가하고 중국이 또 물량을 늘리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3개월 전에는 대부분 낙관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균형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좀 늘어났고 낙관농도 약간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팽팽히 맞선다.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리고 대부분 투자들은 삼성이자 주가가 이제 싸다는 건 다 인정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크게 빠질 가능성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오르거든요. 그게 있어야 오르죠. 근데 그게 없으면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거죠. 핵심은 엔비디아 인증받는 거 반도체 설비 투자 천천히 하겠다. 이런 걸 언급해주든가 주주환을 해주든가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 주가의 총매제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인자는 크게 잃을 건 별로 없는 자리고 이 구간에서 뭔가 하나 터지면 이제 오를 수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이제 이번 달 말 실적 발표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골드만석스는 또 삼성의 부진이 파운드리 있잖아요. 이게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메모리는 괜찮았다고 오히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나 HBM 워낙 지금 뭐 세계 1위죠.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고 기대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고요. 3분기에 경쟁사가 지금 삼성이죠. 삼성이 HBM, 엔비디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가인 가능성은 조금 낮게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AI 쪽에서 메모리에서 회사의 리더십이 워낙 경고하고 또 DDR5, LPDDR5 이게 첨단 제품인데 여기는 중국과 경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를 높게 받아도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 생산 능력의 잠재적 상승 여력 또 내년에 M15X 팩 검색 그러니까 공장을 새로 이제 건설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감안한다면 하방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삼성 인자는 바닥이라는 의견 다만 모멘텀이 나와야만 한 번은 튄다. 하이닉스가 더 모멘텀이란 건 유리하다. 다만 밸류 부담은 있다. 하이닉스는 좀 비싼 편이죠. 싼 편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아도 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고 반도체 업황 전체에서 HBM은 공급가인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아니다. 공급가인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좀 긍정적인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시티 증권은 여기도 텔레그램에 에테르의 일본의 미국 리서치 요번이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 비슷한 내용이에요. HBM 공급가인 가능성은 낮다. 왜냐면 생산이 그렇게 늘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또 HBM은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체 웨이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만들면 공급이 어쨌든 줄어들고 또 지금 삼성과 마이크론이 수율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 1% 정도 공급 부족을 예상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게 마이너스 1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5까지 공급이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되게 좋아해야 될 단어입니다. 무슨 산업이든 공급이 부족한 게 좋은 거예요. 쇼티지라는 거. 공급이 더 부족할 거래요. 시티 의견이 맞으면 반도체는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이 의견이 맞다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HBM은 근데 삼성이 지금 못하니까 제대로 하이닉스가 주요 소유자고 근데 삼성이 이걸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빨리 좀 납품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 실적 좋았고요. 주당 순이익 12.54 예상 상이했고 3분기 매출 39% 순이익 54 정말 넘서 벽입니다. 이건 뭐 삼성이 넘을 수가 없는 벽이고 전 분기 대비 매출 전 분기보다도 좋았고요. 매출 총 이익률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3나노 비중이 5%가 늘었어요. 지난 분기에 3나노가 15%인데 그러니까 3나노에서 삼성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또 엔비디아의 AI 칩이 지금 잘 팔리는 게 영향을 줬고 4분기 매출액 전망도 올렸습니다. 기존 그러니까 248억 달러를 4분기에 매출 올릴 걸로 예상했는데 265로 준 거예요. 그러면 뭐 TSMC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걸 느꼈던 실적 발표했다. 아무튼 이런 게 또 주가의 우리나라 증시나 엔비디아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공사비가 좀 꺾인 거 아시죠? 원가율이 86이었어요. 21년도에 그런데 22년도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전쟁 나고 또 금리 오르면서 원가율이 90%까지 23년에는 더 올라갔어요. 93 올해 2분기에는 91으로 이제 드디어 조금씩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율은 픽하고 찍은 것 같아요. 또 분양가 상환제 개선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분양가를 상향하게 되면 공사비에 증액이 가능하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또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수주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31%까지 감소했던 이 건축 수주가 올해 7월까지 13.4% 증가했고 또 정책도 긍정적이에요. 재건축을 좀 빨리 해라. 그래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나 패스트트랙 1기 신도시 특별포트 도입으로 재건축에 재건축이 잘 되면 어쨌든 건설사에 좋은데 신속통합기획이 저도 어쨌든 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현대건설의 매거진 H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공공성과 사업성 정비사업이죠. 재건축 같은 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빨리 할 수 있게 재건축하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할 수 있게 그래서 기준지원도 층수 완화 정비 대안 용적률 높이고 공공성도 높여서 유연하게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할 때도 기존 기간 대비해서 단축 그러니까 심사 같은 걸 빨리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원래 기간이 신규 정비구역 지정할 때 5년 걸린대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거를 2년으로 단축시켜 이 과정을 신속통합기에 정비계획수리 기초생활권 계획수리 사전타당수리 이거를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그냥 끝내겠다. 이런 게 이제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빨라지고 원가가 지금 준다면 뭐 건설조 이제 나쁘게 볼리는 바닥은 찍은 거죠. 그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반도체 한번 사이클 신뢰 조건 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SK증권 한동희 박재민 연구원님이 과거에 업황조 올 때 과잉 투자해서 막 공급감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사이클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때 사이클과 달라지려면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말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이닉스 그 다음 주에 삼성인자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때 보수적인 투자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투자자라한테 그러면 신뢰가 올라가요. 그럼 반도체 주들은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그렇게 돼야 또 이익 방어가 되니까 그래서 시장의 우려는 너무 과장된 것 같다. 내년에 뭐 감익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능성 높지 않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 이익을 많이 벌어야 다음 사이클 또 투자가 가능하니까 전통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확인은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ASML 실적은 아까도 뭐 잠깐 보여드렸지만 중국 비중이 높고요. 주요 고객사 투자 조정보다 중국량이 더 크다. 이것도 이제 NH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ASML 주가 빠진 거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락바텀 IT 완전 바닥이라는 얘기죠. 1S 증권의 박준서 연구원님이 AI 디바이스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성장할 텐데 거기에 MLCC가 더 많이 들어가고 고사양이 들어가니까 내년에 더 좋지 않겠냐. 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이제 제품이죠. 이게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예요. 근데 기존 3세대보다 이제 4세대가 CPU 속도나 GPU 성능이 더 좋을 거다. 그렇게 되면 MLCC 용량이 또 증가합니다. 4분기는 조금 안 좋을 거래요. 원래 계절적으로 좀 재고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일본 MLCC 수출액은 역대 수출액 최고 수출액에 거의 근접을 했고 다만 4분기는 좀 쉬어간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출하량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들은 좀 낮지 않겠냐. 그래서 MLCC가 요새 안 좋아요. 주가들 삼성전기도 그러나 안 좋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잘 좀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가 인도 법인 지금 현대차가 다음주에 인도 법인 상장하는 거 아시죠? LG전자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2.5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주주 환원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럽에서 칠러미 에어컨 보급 증가 될 걸로 좀 보이니까 유럽에서 지금 에어컨이 사실 대중화된 제품은 아닙니다. 유럽은 에어컨 없는 데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유리 없이 지금 뜨겁거든요. 유럽도 그래서 2010년에 독일 에어컨 보급률 3%인데 22년도에는 19%까지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늘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이제 웬만한 집에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작은 거든 큰 거든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덥기도 하고 사실 견딜 수가 없어요. 여름에 사실 올여름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에어컨이 사치품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필수품으로 바뀌고 있고 LG전자한테 유리할 것 같고 또 삼성전기를 차 선호주로 꼽아주셨는데 내년에 MLCC 단가나 수량 증가할 것 같다. 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저 MLCC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밸류는 바닥이고 재고도 적정 수준이고 내년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성능이 올라간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간 칩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고부가 같이 MLCC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도 아까 제가 서두에 원전주가 좋았다고 하지만 천연가스도 미국 에너지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저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유진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급증하는 전력수요 누가 메꿀 거냐 과거 5년에서 10년 평균 전력수요가 2.0에서 2.5인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4% 엄청난 성장이에요. 저게 전체 전력수요가 저만큼 느는 거는 굉장히 1% 느는 것도 많은 거거든요. 전기와 데이터센터 AI 등의 확대 때문이고 확산 속도에 따라서 전력수요 증가율은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4-26년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율 연평균 3.4에서 4%를 올렸고요. 미국을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과거보다 훨씬 가파르게 전력수요가 증가할 텐데 어디가 메꿀지가 좀 관건이고 전력수요가 느는데 그걸 어떤 에너지로 메꿀 거냐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예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죠. 아니 밤에는 태양광 못하잖아요. 풍력은 바람 안 불려. 그걸 뭔 걸로 메꿔야 돼요. 그게 천연가스는 원전이 되겠죠. 근데 원전은 짓는 데 너무 오래 걸린대요. 전효진 연구원님 의견은 천연가스 발전소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냐. 왜냐면 발전소 건설 기간이 2, 3년으로 제일 짧아요. 석탄발전소가 한 4, 5년 원전은 당연히 길죠. 그러니까 가스발전소가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가스발전소 LNG 발전소가 미국 동부 쪽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버지니아 데이터센터가 제일 많은데 그쪽이 동부 쪽이에요. 연결하기도 좀 유리한 면이 있죠. 그리고 미국 카타드레 등이 LNG 수출을 워낙 많이 하니까 공급가잉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질 거고 천연가스 가격이 낮으면 발전소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하죠. 연료비 부담이 낮으니까. 다만 이런 걸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만약에 어디죠? 라니냐가 와가지고 급등하면 이 부분은 좋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신규가스 발전소 유입이 활발하고 독일은 향후 8년 내에 수소발전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신규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수소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개질한다고 그러거든요. 수증기로 그러면 이걸 딱 분해를 하면 물론 탄소배출도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포집하고 남는 게 수소예요. 그럼 그 수소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간단히 얘기 같습니다.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높지만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통해서 천연가스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스 발전 늘릴 것 같고 독일은 25년 전까지 10기가와트 가스 발전소 건설 입찰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천연가스 원전은 안 해요. 독일은 원전을 되게 싫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요즘에 거의 다 원전 쪽으로 가는데 독일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로 하지 않겠냐 보시면 되겠고 최근 데이터 센터 업체들과 원전 운영사가 오늘도 보세요. 아마존이 투자한다고 원전에 난리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가스 발전도 중요한 한 축이 될 것 같다. 오일메이저 예를 들면 미국의 엑스모빌리나 사우디 아랑코 우리나라 치면 정유사죠. 이런 데서 화석연료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고요. 천연가스 그런데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투자하는 거예요. 사우디 아랑코가 최근 LNG 사업 진출했는데 천연가스입니다. 2024년 초 원유 최대 생산 능력을 12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로 늘리려고 했는데 이거 계획 중단했고 대신에 천연가스를 늘려요. 원래 2030년까지 60% 늘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 목표치가 50%인데 60%까지 늘린대요. 천연가스 이렇게 생산이 늘면 누가 좋아요. 피팅 회사. 스테인리스 피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걸 연결을 지어보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도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고 또 사우디 아랑코 사상 최초로 LNG 부분 투자인 미드오션 에너지 지분도 인수를 하면서 어쨌든 LNG 사업을 사우디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M&A를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특히 이제 미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넥스트 디케이드나 샘프라 이런 회사로부터 20년 동안 600만 톤의 연간 LNG를 장기 구매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사우디가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죠. 어부지리를 누릴 미드스트림 미드스트림은 뭐냐면 업스트림은 천연가스를 시초하는 거예요. 원료를 한 다음에 미드스트림이 운송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쓰는 회사들 있죠. 예를 들면 천연가스를 받아다 발전하는 회사 이거를 다운스트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은 중간에 운송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이렇게 채굴하는 수요도 많지만 그걸 이용해서 발전하는 수요도 있죠. 이 두 개가 좋으면 중간에 미드스트림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기업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SK가스를 최선호주로 여기서는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K가스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울산 GPS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다 한번 작년에 공부했던 거예요. 작년에 SK가스 한번 몇 번 설명해드린 적 있죠. 그게 올해 드디어 가동이 곧 들어가니까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기업에서는 여기가 이름이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쉐니어 에너지 하고 잠시만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썼고 ON이 OK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명이 OK 쉐니어 에너지는 이제 LNG라는 코드명이에요. 이런 회사들도 있다라고 여기 적혀있고 SK가스는 목표주가 올렸고요. 울산 GPS 이게 뭐냐면 저게 LNG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LNG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건데 LPG랑 이제 혼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NG 가격이 평소보다 LPG보다 낮으면 LNG로 계속 발전을 해요. 싼 연료로 근데 LNG 가격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씩 근데 LPG는 가격이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LNG 가격이 너무 오르면 LNG로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연료비 많이 들죠. 그때는 LPG로 해요. 그리고 그럼 LNG가 남죠. 남는 LNG를 시장이 팔아버려요. 예. 그럼 그걸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3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공시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공시들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SK가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벌써 1년 가까이 이제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내년 아마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 가동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돈을 벌지 않겠냐 영업이 이제 1200억 정도 추가 창치를 예상하고 있고 LPG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LPG와 LNG를 동시에 다루고 다루는 그런 회사죠. 여기 나와있죠. LNG가 급등하면 LPG 투입한다. 그리고 KET 터미널에 LNG를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를 외부에 팔면 돼. 그래서 배당도 늘려주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NYL이라는 회사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메리츠증권의 백의원 연구원 여기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새로운 에너지 유형의 선박에 대한 투자는 2030년부터 시작될 거다. 친환경 이게 이 회사가 세계 6위 해운사 지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NYL은 일본 기업입니다. 여기가 선박 투자를 2030년에 더 늘어나서 많은 금액을 집행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성과 계속 오를 것 같고 시장 관계자들 현실을 인정해라. 비싼 부품 기타 원가 요인 이런 부분도 있고요. NIK 그룹이 대규모 벌크산 발전 벌크산은 사실 우리와 상관없어요. 거의 벌크산은 중국이 만들죠. 일본하고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2000년대에 대규모 발주를 진행했던 대부분의 선박을 현재 처분했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가는 선박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발주를 탱커는 운송 수요가 존재하는 사업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탱커들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 연료를 쓸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LNG나 메탄은 쓸 수도 있고 암모니아 쓸 수도 있죠. 연료는 벌크산은 우리나라가 하는 선박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감은 낮지만 발주 자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친환경 스펙으로 발주를 하면 저 벌크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신조선권 같이 올라요. 그래서 간접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NIK는 세계 6위 컨테이너선사 온의 집은 38% 보유한 최대 주주고요. 합항로이드라는 세계적인 아마 이게 독일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탈하면서 더얼라이언스 해운사끼리 동맹 맺죠. 더얼라이언스 멤버인 온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여기에 같이 속해 있는 멤버가 HMM입니다. HMM도 얼마 전에 컨테이너선 많이 확보하겠다 발표했죠. 친환경 선박으로 여기 NIK는 니폰 유센 카수바시키 카시 카이사 맞나요? 일본의 물류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화 투자증권의 권병재 연구원님은 연간 영업이 상단 돌판 증권이다 콘트 자료인데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상단을 돌파할 거로 보는 건 펌텍코리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키움증권 TCK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에 염두에 두시고 직접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의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위에 있는 상단 돌파하는 건 리각핸바이오 삼성증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휴젤 한국금융재주 또 최대 실적의 최고 주가를 기대하는 건 그러니까 최근 2011년 이후로 실적이 가장 좋은데 주가는 그때 고점을 못 넘은 것들이에요. 에센트에너지 JVM 셀트리아 새로 진입했고 내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예상 실적이 내년 제일 안 좋게 보는 하단 있죠. 그 실적이 올해 최고로 높게 보는 상단보다 높은 거예요. 그 기업으로는 현대백화점 한옥시스템 SK바이오팜 한국조선해양이 진입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년 성장률 과거 3년 합산 영업이익 대비해서 앞으로 3년이 더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 그걸 증가율이 높은 기업 빙그레 에셀 클래시스 이렇게 적어주셨고 뉴페이스는 아셈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HVM 동국CM 벽산 이노와이어리스 호전시럽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뉴페이스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거의 안 쓰다가 최근에 쓰는 새롭게 그런 기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으로는 일단 카페24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2분기 실적 이후로 좀 주가 안 좋았지만 유튜브 쇼핑 기대감 선반영 했다가 뭔가 새로운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뭔가 이제 또 뉴스가 나온다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3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유튜브 쇼핑도 성장세 유지하고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률이 낮아요 1분기 8.6 7월 5.2 8월 1.9 팀 1분기 9.9 에서 어쨌든 7.8 월도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3분기 전체로는 10% 정도 성장할 걸로 굉장히 견주한 거죠 비용은 계속 1분기부터 줄고 있고 아마 AI를 도입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인건비를 많이 줄였죠 그래서 비용 구조는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유튜브 매출 규모를 좀 명확히 알려주면 좋은데 회사가 그게 좀 공개가 잘 안 돼서 계속 실적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카페24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유튜브라는 성장산업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숫자는 계속 봐야 돼요 3분기 실정은 일단 확인돼야 주가가 다시 방향을 잡을 것 같고 그전까지는 박스권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보비스가 정말 어제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여러 얘기는 나오는데 지배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매번 반복되죠 지배구조 전환 지겹도록 나오는 주제는 맞는데 아직은 모르겠고요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듈 사업이 적자 항상 났는데 이번에 흑자도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신차 나오고 부품 단가 오르고요 또 이번에 현대차가 GM과 지분교환하잖아요 지분교환 아니 그러니까 동맹한다 그러는데 지분교환까지는 아직은 좀 구체적이지 않는데 만약에 지분교환하면 GM의 자사주와 기아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이 있죠 이거를 교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GM이 현대차로부터 플랫폼을 라이센싱 받을 수도 있어요 GM이 RTM 플랫폼을 포기했죠 이름을 그게 현대차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포석이 있죠 저 전기차의 플랫폼 있잖아요 EV 플랫폼 EGMP라고 그러죠 그 현대차 걸 저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저거를 이제 전기차에 맞게 배터리 넣고 배터리 조립하고 거기에 그 이 배터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다 구축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죠 근데 그거를 GM이 채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세 번째 전동화 거점을 발표했고요 11월 19일 날 차상 첫 CEO 그러니까 기아랑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를 하는데 모비스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처음 한다고 합니다 11월 19일 날 그래서 주조하는 정책 그만큼 뭔가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1거래량이 21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2500억을 3개월에 걸쳐서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2500억을 발표를 한다면 동일한 금액 매입하면 1거래량 9% 정도가 자사주로 되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도 좀 부족했고 실적도 부진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부진했죠 그렇지만 이제 저런 모멘텀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 움직이는데 GM과의 동맹 이 부분 그리고 인베스터데이를 여는 거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내년에 현대차가 새로운 플랫폼 나옵니다 EM ES 하나는 승용차 하나는 상용차죠 그 플랫폼을 출시하는데 거기서 GM과 좀 협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이제 변압기 전선 업체죠 근데 워낙 어팡 좋죠 이제 26년까지 4천억 추가 생산 능력 확보한다고 하구요 지난해 체결한 미국향 4,300억 규모 초고압 변압기 개혁 물량은 내년 하반기에 매출에 잡힌다고 합니다 수주장구 2.2조원 중엔 60%가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전선과 변압기를 같이 하는 그런 회사로 AI 데이터 센터 시장 또 AI 전력 여기에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장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시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세 증권의 섬유연구원인 녹십자 알리굴로 혈액 제재죠 그래서 알리굴로의 영약이 나오기 시작한 FDA 승인받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8번째로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쪽 관련된 쪽에서 3분기 실적은 기대치 포합할 전망이고 목표 주가를 그래서 올렸고요 추정치를 다 올렸어요 영업이익을 25년도도 이렇게 올렸고 24년도도 한 10억 10억 정도 더 올렸습니다 미국 보험사에 들어가야 돼요 처방집으로 근데 그게 이제 빠르게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매출이 더 확대해지지 않겠냐 이미 연간 목표였던 3대 PBM사 CVS 유나이티드 에스케어 시그나 전문약국 8개와 계약을 완료했다 본 계약은 미국 50개주의 알리굴로를 배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바이오는 주도업종이고요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상승할 수는 없고 모멘텀과 실적은 당연히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녹십자도 이런 쪽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진 않아요 바이오가 모멘텀과 실적이 같이 맞붙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한 번 더 검색해 보세요 여기서 좋으면 주가는 많이 가겠지만 실적이 또 기대 못 미치면 또 부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은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내에서도 녹십자도 최근에 뭐 흐름은 견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한 번 다 봐드렸고요 예 어제 공시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내부자 매수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여기에 대표이사가 3억 정도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삼성자도 요즘에 꾸준합니다 여기 부사장이 1억원 클리오는 그 VIP 자산운용이죠 여기서 지분 5.77%를 26,800원과 28,800원 사이에서 신규로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지분 신고도 있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시에서 내용이 좀 많긴 많습니다 현대무백스라고 혹시 아세요 좀 생소하시죠 무백스가 뭐냐면 이 회사가 암튼 배터리 백 생산하는 북미 애리조나 여기다가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엘지앤솔이겠죠 북미 애리조자 공장은 어디냐면 엘지앤솔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유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뭐 하냐면 2차전지나 냉동 냉장 요런데 있죠 유통 택배 관련해가지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준거에요 이런 회사들 다 물류 필요하잖아요 유통 택배가 특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외국 회사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핵심 물류 자동화 제품 국산화 한거죠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컨설팅 전문인력 확보해서 작년에 1천억가량의 2차전지 자동화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또 승강장 안전문 우리 그 스크린도어 요게 한 22% 되고요 근데 기존 노선의 연장선 향후 신규노선 이런게 있으니까 좀 수요 증가할 것 같고 호주 지하철에도 이거 설치하는 수주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텐과 컨설팅 통해서 3차 공사도 수주하려고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IT 서비스는 이제 여러가지 IT 시스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하고 AWS 아마존 웹서비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지금 AI 빅테이크 분석 서비스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 요 현대무백세 주요 사업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기 핵심은 이제 물류죠 물류를 자동화해주는 거 그게 핵심이고 요게 보면 요거 스크린도어 보이시죠 요게 요런 스크린도어 사업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시장에 진출했고요 요게 그 쿠팡과 네이버 수주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하는 주요 밸류체인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현대무백세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홈페이지에 IR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유통센터 2차전지 소재 석유화 항공물류 이렇게 돼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구조 괜찮고요 수년금 325 다만 밸류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싸진 않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ESS 배터리패 조립설비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ESS예요 갑자기 ESS 수주권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225 근데 이 회사가 남경준산 전지전자 유한공사인데 어렵죠 근데 피프로스라는 국내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의 중국법입니다 ESS 배터리팩 조언을 했어요 ESS는 AI랑 연결됩니다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여기다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계약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생산한 후에 국내 대형 2차전지 기업으로 납품이 될 예정인데 아마 LG앤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피프로스는 왜냐하면 LG앤솔 비중이 71%나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회사인 회사도 지금 LG앤솔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3방의 리튬 배터리에 전기차형 2차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 수시를 받았고 그리고 애플 밸류체인으로 주가 부진해서 폰은 5배밖에 안 되죠 애플 밸류체인이라 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 아이폰 이제 제조할 때 아마 그 검사하는 그 장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ESS 배터리 이런 배터리 체인으로도 좀 부상하고 있다 하이비전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좀 싼 편입니다 LNF가 장례사업 계획을 공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대로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역별 매출 성장하고 IRA 규제 대응하고 하이니켈 이런 고사양 제품 출하량도 많이 늘어날 거다 라고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R 자료고요 재고 평가 손실이 많이 리튬 가격이 급 나가니까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이 감소하죠 근데 내년에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재고 평가 손실 받던 거 환입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급은 뭐냐면 LNF가 원재료를 계약할 때 원재료 비용을 LNF가 내는 게 아니라 저기 고객사 있죠 예를 들면 테슬라가 LNF로부터 양극제를 받는다면 LNF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4급이라고 합니다 대신 구매해주는 거예요 원재료를 100% 국내 자본 기술 기반 전고채 12만 톤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우리나라 기술로 전고채를 확보한 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고객도 포트폴리오 다양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테슬라 같은 데도 들어가고 LFP LMFP 망간 리치 미드 니켈 골고루 하겠다는 거죠 이런 양극제를 또 ESS 배터리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는 제품도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선박에도 이제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박은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핵심은 전기차고 ESS 배터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연구원님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해 하반기 품질 인증 마무리 돼서 올해 연말 기점으로 출하량이 늘 걸 보고 있고요 25년 상반기 지금 2170 배터리랑 원통용 배터리 중에 4680 있는데 2170은 모델Y 주니퍼 내년에 나오거든요 여기 아마 탑재가 되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하이니켈 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 고전환 미등 그러니까 약간 중간 단계의 니켈을 넣은 거죠 또 LFP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 평가 손실이 리튬 가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많이 떨어져서 평가 손실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멈췄고 오히려 재고 평가 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나아지지 않게 내년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오늘 공시의 주인공 ESS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 공시까지는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좀 빠졌고요 코스피도 좀 빠졌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류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외국인이 뭐 반도체가 오르면 뭡니까 올라도 팔아버리니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대량의 외도를 좀 쏟아냈던 하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로는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뉴로무픽 반도체가 좀 많이 올랐고요 에이징 랜드가 상황과 같네요 아마 TSMC때문하니까요 실적이 좋아서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잠깐만요 혹시 뭐가 있나요 그죠 TSMC에 납품하는 회사니까 워낙 실적이 좋았고 전선주 오늘 뜨거웠고 오늘 일진전기가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핵융합에너지 전력설배 그 다음 원전주들 BHI 그러니까 좀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건설주도 DLNC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사실 오늘 간 거는 건설의 원가 비용 절감도 있고요 또 원전과 같이 간 거죠 원전주 다 대부분 좋았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분위기 좋았고요 기자재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도 오늘은 이마트가 오른만에 반등을 해줬고 그래도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인자 선전해줬고요 LNG 쪽은 BHI 현대미포 오늘 조선주도 괜찮았습니다 IT 대표주는 오늘 하이닉스 삼성 SDI만 조금 부신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 안에서도 TSMC 관련주가 좋았던 모습이고 비만치료제 관련주도 뜨겁고요 백화점 소매 유통 고르게 오늘 좀 반등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거의 다 빠졌죠 빠졌는데 아무튼 오늘은 오늘도 좀 빠진 기업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른 기업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석유와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좀 실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중국이 기자회견 했는데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고요 니켈 관련주도 좀 빠졌고 자동차는 오늘 완성차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현대차도 글쎄요 저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오늘 외국인이야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냥 근데 나온 건 없습니다 딱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던 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팔아버렸죠 자 이제 잠시만요 오늘 현대차하고 셀트리온은 좀 안 좋았고요 LG화학이 좀 부진했고 하나에어로는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사인어빌리티 원전조 유한양행은 좀 쉬어갔습니다 SK 스퀘어 반등했고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하이브 현대로템 현대마린솔루션 한마디로 조선업종 조선기자제도 좋았고 현대비포도 오늘 7% 가까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이 좀 빠졌지만 클래시 수가 좀 많이 올랐고요 3000당 제약 HP SP가 일단 딜을 좀 잘 받쳐줬고 요즘에 펩트롬 기세가 무섭죠 오늘도 3% 그리고 SM이 플러스 2% 정도 엔토즈도 좀 바닥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TNL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징 랜드 BHI TSMC 그 다음은 어디죠 저기 그 원전 그리고 오랜만에 아이센스 같죠 9%나 올랐고요 넥스틴 영풍정밀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카페24가 마이너스 8%도 빠져버렸고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안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ST는 이제 한번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소 쪽은 일단 오늘 거래가 많은 쪽에서 일진전기랑 한독, 두산 원전과 전력기기 쪽이죠 녹십자, DLENC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좋았고 반대로 하나 인더스트리 이게 왜 빠졌냐면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사는 또 반박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 그렇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 회사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CCTV도 있고 근데 한미반도체랑 경쟁할 수 있는 TC본더 이거를 칩과 칩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인데 이거 없으면 뭐 A칩은 못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장비예요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 뒤로 물러선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 좀 올랐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관건은 반도체 장비를 과연 하이닉스에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아직 통과한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더 낫겠죠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 뭐 아주 큰 우려보단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되는 거고 오를 때는 또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글로비스 좀 빠졌고요 요새 하나 솔루션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고요 2차전지도 오늘 안 좋았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은 트럼프 쪽을 조금 더 유리하게 보는 것 같고 근데 누가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정말 큰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건 전력적 발전 에너지 AI를 위한 그런 시장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단순 테마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인자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씩은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벌써 금요일인데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 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